네 안녕하세요 코리아2 발리입니다. 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짐니 스즈키 짐니 예쁘죠? 세차를 뽑고 나서 오늘 첫 세차를 하러 갈 겁니다. 여기 먼지가 쌓인 게 보이시나요? 그래서 발리에서 세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따라가 보실게요. 지금 도착했습니다. 여기 가격은 얼만지 한번 어떻게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이거 프레이스리스트는 주차장입니다. 이거 프레이스리스트는 주차장입니다. 이거 프레이스리스트는 프레이스리스트입니다. 네? 네. ihnup ils짜리 새롭고 한꺼의 150% 일반적인 이는 과한 이는 어떤 가격이 가능하니까요? 없습니다. 아무ges 없나요? 10900원 정도. 이렇게 15억원 정도입니다. 몇 시간씩 만족워? 45시간 정도. 이거 1주일의 더 지점이his? 아직도요? 만약ити 기도 3,5km 정도입니다. 반대로 일반인이라는 게을 Skeleton입니다. 코치 그리고 아스트라웨트 거의 20뿌리구원 3시간을 기다릴 뻔 했네요 계속 차가 들어와서 여기서 뭘 좀 찍을라 그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medicine clarinet은ıyorlar 100 하지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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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무서워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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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자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전용 오 전용 전용 오 전용 오 전용 오 전용 그리고전화선을 그곳 전화번호 참고 우리는 거기에 왔을 때 전화선을 전화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음대로 나왔나 그래서 전화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전화선을 보실시에서 오늘 우리 첫번째가 왔습니다. 제가 볼 수 있는 건가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에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도 당연히 QR코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들어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. 아, 아, 아. 샴푸드 아.. 바야 아.. 바야 아.. 바야 아.. 바야 카메라 오.. 어? 뭐하냐? 이 서핑몰? 네 여기는 어.. 입장할 때 시큐리티가 여기 몰 전체에서 찍지 말래요 카메라를 그래서 어.. 뭐 이렇게 얼굴 찍는 건 괜찮겠지? 원래? 여기는 문 열어서 여기 거를 좋아하더라구요 여기 무슨 음.. 순살 닭튀김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저는 그 닭 시흘린 시흘린 네 시흘린 오케이 오리지널 맛있어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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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K 음 이거랑 한가하네요 그래서 왜 한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다 열긴 열었는데 그냥 손님이 없네요 어.. 어.. 바람 쐬러 나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걷다가 들어가려구요 이거랑 집으로 쉬고 응 ivan 이거랑 ABB 내가 사무 unreal 에이 안지 다시 감사합니다.